이명웅이 8월 3주차 트로틱 주간투표 남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된 트로틱 주간투표에서 이명웅은 152만 6090포인트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 진해성, 3위 정동원, 4위 이찬원, 5위 박군, 6위 영탁, 7위 박서진, 8위 장민호, 9위 김이제, 10위 조명섭 등이 뒤를 이었다. 2위 진해성은 40만 6610포인트, 3위 정동원은 40만 180포인트를 기록했다. 뒤이어 11위 강문경, 12위 신성, 13위 김경민, 14위 다섯장, 15위 양지원, 16위 신승태, 17위 남승민, 18위 안성준, 19위 박세욱, 20위 나태주 등이 있으며 21위 김호중, 22위 안성훈, 23위 김용빈, 24위 유지광, 25위 이용주, 26위 한강, 27위 김수찬, 28위 신유, 29위 손비나, 30위 강태관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31위 송민준, 32위 김태욱, 33위 이도진, 34위 성빈, 35위 노지훈, 36위 김중현, 37위 나훈아, 38위 나상도, 39위 김재롱, 40위 이대원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41위 유산슬, 42위 황윤성, 43위 재하, 44위 최현상, 45위 신인선, 46위 지성, 47위 박현빈, 48위 현진우, 49위 이상호 X 이상민, 49위 구나훈, 51위 상국, 52위 영기, 52위 차수빈, 54위 대성, 54위 남진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윤교 리포터 골뱅이 topstarnews.co.kr